안녕하세요 현잉입니다 오늘은 라볶이와 그리고 군만두 주먹밥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물이에요 소세지도 있어요 소세지는 ısıs 하 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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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요리할거에요 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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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poff 또 너무 그런 것도 너무 dramatic activ 저희가 뱅 thank you 뱅 et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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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